윈디로 기상 상황을 보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1월 11일 화요일 12시입니다. 동해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일본쪽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그리고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 서고동조의 겨울철기압 배치가 되었습니다. 등압선은 수직으로 섰고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바람은 등압선과 거의 평행하게 붑니다. 등압선의 수직이라는 것은 북풍계열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의미하고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것은 기압의 경사가 크고 풍속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바다도 매우 거칠어집니다. 서해, 남해, 동해의 풍속이 초속 20미터를 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하권이지만 이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떨어집니다. 한가지 좋은 점은 이 강한 북풍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저기압의 중심기압이 999헥토파스칼입니다. 이 뒤에 이 기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1월 12일 수요일 05시입니다. 중심기압이 974헥토파스칼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999헥토파스칼에서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974헥토파스칼, 25헥토파스칼이나 낮아저기압 중심 부분의 풍속이 초속 30미터를 넘습니다. 한겨울에 몰아닥친 중형급 태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구름의 상황을 보면 호카이도 전역에 폭설이 내리고 일본 전역에 특히 일본 서해안 쪽에 엄청난 폭설이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뻗어 있는 것이 할렌전선입니다. 이 전선을 경계로 바람의 방향이 격렬하게 바뀝니다. 일본 동쪽 바다에 대폭풍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전선이 일본에 걸리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라도와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 눈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웨더 뉴스의 주간일기도를 보겠습니다. 12일 수요일에 맹렬한 세력의 저기압이 호카이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기압은 호카이도가 편안한지 좀처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서고동조, 겨울철 기압 배치가 계속됩니다. 15일 토요일이 되어야 저기압 중심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동선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하면서 겨울철 기압 배치가 잠시 무너집니다. 이럴 때는 그 틈을 타서 또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이동해옵니다. 그런데 16일 일요일에 동해에 또다시 저기압이 발생합니다.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커튼을 치듯 등압선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또다시 서고동조, 겨울철 기압 배치가 됩니다. 보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